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부처님의 탄생부터 부처님의 열반까지 중간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대략 부처님의 8대 성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대반열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반열반경의 특징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1년 전부터 해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화장하여서 사리를 수습하는 일까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유언도 그대로 담고 있고 한역으로는 이 대반열반경이 마빨리니르바나죠. 유행경으로 번역이 되어서 장아한경 두 번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대선경전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대반열반경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에는 바로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가 와사까리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부처님이 머무시는 라자가 독수리봉에 가라 가서든 내가 지금 왓지족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내가 왓지족하고 전쟁을 하면 이기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와사까리가 왕사성의 독수리봉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와사까리가 부처님께 이제 왓지족을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안한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문들 많이 아시죠? 바로 이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와사까리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안한존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안한다요? 그대는 바지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라고 들었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안한다요? 왓지족들이 화합하고 모이고 해산하고 화합해서 서로 업무를 보는다고 들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지족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인된 것을 깨트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법들을 준수한다고 들었느냐? 하니까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안한다요? 바지족들이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존중한다고 들었는가? 라고 하니까 네 그럽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바지족들이 남의 아내와 딸을 강제로 끌고 와서 함께 살거나 그렇게 한다고 듣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안한 존자가 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바지족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탐멸을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며 이미 이전에 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처리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조상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옛부터 내려오던 제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지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지족들이 아라한들을 잘 보살피고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라고 들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한 존자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일곱 가지가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모이고 화합하고 오래된 법을 준수하고 전통을 지키고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아내와 딸들을 존중하고 조상들을 숭배하고 예비하며 법다운 것을 처리하지 않는가? 아라한들을 잘 보살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가? 자 이 일곱 가지가 바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한참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나라는 어떤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기적으로 잘 모이고 화합해서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는지 조상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지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의 말을 잘 이렇게 듣고 있는지 연장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존경하고 있는지 오래된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라가 망할지 망하지 않을지 답이 나올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와사까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안안전자에게 이 일곱 가지를 물으니까 이 안안전자가 전부 다 내 왓지족들은 그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와사까리가 부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은 전쟁으로는 바치족들을 정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망과 상호 불신을 획측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대반열방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기망과 상호 불신을 획측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사까리가 지금 와치족들이 그렇게 단합도 잘하고 화합도 잘하고 어른들도 존경하고 조상들도 숭배하고 모든 것을 잘한다라고 하니까 이 기망 상호 불신을 획측해야 되겠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혹시나 이러한 서로 기만하고 상호 불신을 하고 편가르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선법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법은 좋아하지 않고 불선법을 좋아하고 불평등한 것을 아주 당연시합니다. 삿댐법의 얽매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불평등을 당연시함 비법을 좋아함 삿댐법의 얽매임 이거는 전부 우리나라랑 전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비구가 태보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비구들도 정기적으로 자주 모이고 자주 모이는 한 비구는 태보하지 않는다. 성가가 화합하여 업무를 보는 한 비구는 태보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공인되어 온 학습 계목을 준수하고 있는 한 이 학습 계목이라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는 한입니다. 오래된 연장자 비구들을 존경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한 이 비구는 태보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가래가 생겼더라도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비구는 태보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숲속의 거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한 비구는 태보하지 않는다. 요즘 숲속의 거처 이거는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죠? 요즘은 숲속절에 있으면 신도님들도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죠? 여기에서 숲속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지 꼭 숲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편리하더라도 좀 조용한 장소 이렇게 요즘 현대에 맞도록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구들이 마음 챙김을 해서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자들을 오게 하고 이미 온 동료 수행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 비구는 태보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불교 조교종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불교 조교종도 사회와 똑같이 몇 프로의 스님들이 대한불교 조교종 전체의 예산을 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복지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말만 복지지 정말 복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온 동료 수행자들을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불교 조교종이 스님들 복지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교종에서 성녀복지회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성녀들에게 복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한 달에 약 3만 한 몇천원 내려옵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 국민연금 였는데 보태서 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성녀가 받는 복지금의 전부다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비구가 태보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 잡다한 일에 몰입을 하지 않는 한 두 번째로 말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세 번째로 잠자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무리지어 사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즉 다시 말해서 비구는 혼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삿된 원을 갖지 않고 삿된 원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삿된 벗이 되지 않는 한 또 낮은 경지에 특별한 정득을 얻었다 하여 도중에 포기해버리지 않는 한 이건 저하고도 많이 상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다보면 자기가 어떠한 경지에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더 이렇게 해서 아라한과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부처님께서 비구가 태보하지 않는 일곱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비구가 태보하지 않는 일곱 가지에 대해서 대반 열반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한 양심이 있는 한 수치심 있는 한 많이 배우는 한 열심히 정진하는 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한 그리고 통찰제를 가지는 한 비구는 태보하는 일이 없고 오직 향상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성녀들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있는 한 스님들 요즘 별로 믿음 없죠? 있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스님들께서 윤회를 믿고 업을 믿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개종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는 수치심 있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죠. 왜 옛날에는 스님들이 공찰주지 두망기 이렇게 하는 것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본사 주지도 세만기 네만기 씩 합니다. 그게 무슨 양심이 있고 수치심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불교가 망조라는 게 진짜 비구가 태부하지는 일곱가지 법을 보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지키는 게 없습니다. 억과 윤회도 믿지 않죠. 양심도 없죠. 수치심도 없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합니까? 공부도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열심히 정진 합니까? 정진도 안 하죠. 그렇다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 합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통찰제를 가집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구가 태부하지 않는 법에서 일곱가지 중에서 단 한가지도 진짜 맞는 게 없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번째로 비구가 태부하지 않는 법 마음 챙김 법을 간택 하는 거 정진 희열 편안함 산매평온 이거는 바로 칠각질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비구가 칠각질을 수행하는 한 태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섯번째로 비구가 태부하지 않는 법은 무상 무상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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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를 인식 부정 인식 위험 인식 버림 인식 인식 탑력 탑력 빛바림 인식 소멸 빛바림 인식 닦 이건 일곱가지 인식 내용인데 디가 니까야 33번째 합손경 나오는 이야기가 대반 열방경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비구가 태부하지 않는 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개정의 사막이죠. 개정에는 바로 팔정도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반 열방경 보면 바로 부처님께서 와사까리에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일곱가지 법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이어서 비구가 태부하지 않는 일곱가지 법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비구가 태부하지 않는 일곱가지 법을 읽으면서 정말 진짜 너무 신도님들께 죄송하고 우리 한국 불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불교를 다시 좀 이렇게 포교에 힘을 설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